2.2.1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! 저는! 염식이 형! 저는! 도구기 형이에요! 난리난리 자 오늘의 콘텐츠 김치 바나나 편을 보신 분들에게 익숙한 선데일일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을 댓글로 댓글이 너무 댓글에 주소 좀 써주세요 주소 좀 써주세요! 맛없으면 가서 야이씨! 맛있는 조합 댓글을 달아주신 겁니다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실까봐 슈퍼맨을 무슨 가학적인 방송하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희는 즐겁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자 오늘의 조합 투게더와 말도 안 되는 투게더 왓! 아 이거 진짜 엉덩이야 이거는 뭐냐 진짜 참기름은 비빔밥에다 먹어야 되는데 웬 투게더야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이 있어요 투게더는 투게더로 먹어야 투게더 안 나 이 뭔 개소리야! 궁금한 거 못 참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궁금한 걸 못 참으니까 해야되는데 도지 도지 두 명이 다 먹을 필요는 없다 다 먹을 필요는 없다 자 오늘은 어떤 게임인가요? 오늘은 토마토 게임 좀만 설명하면 세 글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는 너무 쉬우니까 좀 바로 랜덤으로 하나 리모컨 어때요? 리모컨 오케이 리모컨으로 바로 진 사람이 먹는 거예요? 진 사람이 먹는 거예요 시작 리모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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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모 잠깐만 아니야! 이거 왜 안 끝나냐? 왜 게임이 안 끝나지? 글자수 늘려야 돼 글자수 늘려야지 조금 어려워질 거야 그쵸? 슈퍼맨 만세 갑시다 슈퍼맨 만세 만세는 좀 어려운데? 슈퍼맨 만세? 먼저 들어오세요 오케이 시작 슈퍼맨 만세 슈퍼맨 만세 슈퍼맨 만세 슈퍼맨 만세 슈퍼맨 네 오케이 인정합니다 아 투격 좋아하는데 이걸 참기름이랑 비벼 먹어야 된다니 오케이 참기름 뚜껑 따기도 전에 참기름 냄새 지금 진동하는 아 딴 거 아니야? 세거 와 비빔밥 생각난다 비빔밥 먹고 싶지 비빔밥이 먹고 싶네요 아니 비빔밥 먹고 싶지 안 돼요 슈퍼맨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투게더가 울고 있어 그러면 투게더 입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아 진짜 에헴 비주얼이 근데 살짝 벌꿀 시럽 같다 아니 비주얼은 꿀이야 이런 맛있어 보이지 근데 그거 봐요 자세히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 이거 꿀 같은데 지금 이게 오케이 오늘의 실험맨 이거 어떻게 비벼 먹는 거예요? 비벼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는 이렇게 비비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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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비비네요 참기름이랑 아이스크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비주얼은 좋아 냄새는 안 좋아 으응 참기름냄새 아니 이거 살짝 그 아보카도 같아요 모양은 근데 냄새는? 으응 참기름냄새 Arg 자 기름스타 자 냄새는 진짜 무조건 전주 비빔바드 지금 눈 감고 먹으면 전주는 비빔바드인데 가보겠습니다 실험 어때 기름스타! 와 잠깐만 이거 으어어어 으어어어 왜그래 왜그래 아 이거 너무 느끼한데? 참, 너무 마이너스 참기름 adjust 아 냄새야! 진짜 괜찮은데 참기름이 너무 많았어 조금만 해서 먹어볼게요 다시 이거 왜냐면 아보카도인데 진짜 리얼? 적당히 섞은 걸 내가 다시 먹어볼게 자 갑니다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오버하지마! 이거 진짜 무슨 맛이냐면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전주비빔밥 먹으려고 하나 시켰어 시켜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이거 한술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조카가 아이스크림 입에 때려박는 맛 조카가 응 삼촌! 조카가 혹 들어오는 맛 먹고 하나만 어 조카네? 어 조카네? 어 조카네? 조카네 어 조카네 아 우리 조카 왔구나 이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빨지스 여기까지 안녕! 근데 나 뭘 생각하지 마 바로 끊을 거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만나봐 아니 왜냐면 네가 갈게 오르가니 아니 진짜 오해가 오라고 진짜로 나쁘진 않아 아니 진짜 왜냐면 너 리뷰를 또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맞서는 걸 잘 못해 나 일단 먹을게 아니 근데 난 아 진짜로 난 원래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참기름 아이스크림의 장점이 있더라고 아니 참기름이라서 잘 넣어 먹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꿀떡 꿀떡 아니 진짜 자 오케이 어? 잠깐만 어? 그치 그치? 아니 이게 야 잠깐만 진짜 나 진짜 하늘을 응세하고 맛있는데? 야 아니 이거 쫀따꼬마 그 맛나는 애 쫀따꼬마 쫀따꼬마 맛있다고? 으응 뭐 내가 빨던 건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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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투게더 드셔보시는 거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는 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강추를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먹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심 진정성 진정성 보이지 내 진정성 다음에 또 기가맞은 조합으로 저는 돌아옵니다 다음 뻘치새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렛츠고 렛츠고 짜오 맛있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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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